네 어팔 탈취 좀 주세요 네 어디야 돼? 2층이예요 마우스 테드 붕괴 시킴 니가 말하고 말고 방수 하나랑 다른거 하나는 극대사? 얇은거 어? 저희 탑상까지 가야겠네 가자 가서 자들 잡힌거 아씨 맵잖아 말도 하나둘 SMG 보정기 필요하십니까? 감사해요 여기 330봉구 나의 단맛은 패스 패스 갑자기 워낙 목장 신고기 남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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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음을 해봐서 쥬음을 해봐서 쥬음을 해봐서 쥬음을 해봐서 쥬음 방에 들어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쥬음을 해봐 쥬음 쥬음 들어가 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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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막생다? 여기 산천만 보고 가요 펍시다 무슨 수? 프라이팬 남아요 여기 여기 스카라 하나 모탄 넉넉해요? 나? 전 248 있어 얼마나 있어? 118 60발 240발 있다고? 그러면 탄조 올라와 3층 건물 기름 채워놔야겠네 여기 창문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넘어가진 데가 있나봐요 창문 작은 창문 안 넘어가죠 넘어가진 데가 있어요 포칭키에서 포칭키 그거는 저기고 이거보다 살짝 넓은 거 작고 약간 넓어 그래서 나가지더라 그 두 개짜리 창문 도망하라는거지 두 군데 그 2층 집은 두 군데가 다 되더라구요 그니까 그 두 개짜리 창문이 있는데 있어 한쪽 벽에 거기에 나가네 몇 갠지 기억이 안 나요 두 개짜리까 내가 항상 그렇게는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저 3개요 아싸님 몇개 있어요? 전 4개 있어요 형님 저기 손잡이 남는거 없었죠? 네 손잡이가 없어요 사빵 1 저 쓰레기만 더 줄게요 이리와, 올라와 사빵 1 자 뿌려놨다 자 뿌려놨어 구성 없어? 아 구성? 나 하나 줄게 구성 많은데? 구성 많아? 가져가 이지야 너 드링크 나 하나 두개 핫소리? 이거 먹어 핫소리 멀리 있었던데 주다 이거 먹어 여기 있는거 어디? 미딩카나 아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아 예 음 그리시구나 실친 아 실친 나 그냥 이거 아이드로 얘기를 해야 헷갈리시겠다 아 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 아 자기장이 아 서버인데 가자 어 어 우리 언덕 밑에 파고팔 너 뭐하냐 어디로 갈까 차격장을 갈래야 서버니를 갈래요 여기 집을 갈래요 집 가자 집 바로 붙을거 그래 바로 붙을거지 아 그래 네 뭐라고요 여기 없어 아 바로 붙을 아 이씨 바로 붙을 아 아니 껐어요 지금 소리 형이 뭐라 한거 같아서 어 저기 바로 붙을거냐고 네 바로 가야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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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다 어? 뭐야? 어? 너무 빨리 내렸나봐 직 좀 확인해주세요 직 좀 확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층 먼저 갈게요 오케이 너무 빨리 달렸나봐 빨리 내린거겠지 여기야 그냥 빨리 내렸나봐 여기 갇혀있어 그냥 1층은 어때요? 여기 5mm 여기 앵글이 있어요 1층에 앵글 나 그냥 동대빨 걸 시간 좀 하네 룩이 형님 슛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네 하나만 주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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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쿠르 업데이트 빨리 되어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거 1층 그러면 1층 아무도 못 있어 1층 무조건 창문 아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줘 차 소리 화장실을 넘어오는데 S 방향 그냥 가네 사격장으로 저거 섰는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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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방향 뭐야 바위에요 오오 이거 눈치 깠다 바위에 바위에 엔더기로 한 명 올라갔거든 아 엔더기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이동이에요 우리 이동이에요 어어 역시 아깝다 조심하세요 쟤네 딴 애들한테 맞고 있어요 나 1킬 했는데 겨우 애들 숨어있는 애들 조심 가망 따 따 차 소리야 뒤에 지나가는 중 지나간다고 하지 우리 차 타요 그냥 차 어디까지 날까요? 저기 해안가로 두 대 지금 서버니 건물을 붙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시가전인데 뭐 순환은 괜히 들었어 한금 빼줘 갑자기 서른공간 면치 측으로 가자 애들이 죽는거 왔다 갑자기 다 안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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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p 잣소리 2hp 적들 적들 누구야? 카페 쪽으로 엄청 붙는다 네, 빨간색에 차 한대 내렸습니다 아 엄청 싸가네 밖에도 어떻게 가운드가 있는데 여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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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옥상 옥상 길 건너 30345 3층 예 봤어요 아직 보고 있어요 저희들고 와야죠 애 땀 쓰려는데 3명이요 옥상에 오케이 오우 와우 와우 쟤네 와야되니까 안 돼 기절이요 빨리 쏘시는구만 대리니가 아니네 기절이요 나 양념하는거 알지? 느낌이? 내가 양념하고 있는데 먹기만 하네 꿀장님 밑에서 너무 위험하게 있는거 아니에요? 저는 왼쪽에서 볼까 했는데 도물에 들어와서 보세요 왼쪽에도 아까 애쌉 소리 났거든요 사격증 방향 소음기 필요 없으시죠?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요 소음기가 소음기가 대협에 떨구셨어요 오뎅을 감사하게도 불편하보게요 소음기 보정기가 제일 낮지 않나요? 연사 땡기기엔 보정기가 좋죠 교회 담벼락으로 붙었어요 한 명 더 붙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네요 교회 안에서 확인 교회 안에서 확인 아 맞지 않네 밖으로 나갔어요 교회 안에 하나 있어요 더 우리 이동 빠르게 이동 교회 안에서 확인 어디로 갈래? 노란집? 차라리 앞에 노란집 앞에 집 가요 어디 이거 이거 어 미안해요 어르신대서 여기 어 어 바로 터는데? 교회 쏜다 전 2층 집 카페 나도 2층 야 이거 따로따로 떨어지고 있어갖고 선생님이랑 위키랑 붙어 있으시지 아 지금 다 뒤로 가셨구나 불장 좀 오세요 이거 둘둘 있는게 나아요 차라리 집이 좁아서 아씨 아까보다 우리 아까 나랑 꿀딱님이 있던 담벼라기 하나 집 예 길건어 창업은 안 나오겠고 7명 남았는데 2명밖에 확인 안되서 5명은 어딘지 몰라요 온다 아 반대 초밥집 망이다 망 내 앞에 2층 집이 하나 우리에 있던 집 초밥집 잡더라고 나왔어 하나 컷 하나 더 있어요 도핑 어디 있어 피 하나만 2층 집 내 앞에 니 앞에 2층 집 아 오케이 우리 2층 해야돼 살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죽였어요 컷 제가 문 부신데 뒤쪽에 있어요 어 초밥집 난간에서 찾았다 초밥집 난간에 둘이요 둘 일로와 일로 일로 연막 알았어요 수류탄 수류탄 8명 총 총 총 총 총 총 총 막판에 달려야겠다 총 총 총 총 다 나 들어왔음 한다라기 하나 아 아 내 어패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안쪽에 있는거 같은데? 어? 주동! 왼쪽 난간이 아깝다 아깝다 이드님 3명 있네 아아 아 저거 하난데